내가 정답 맞게 CU나 GS25 앞에 이렇게 우리 동네 편의점 분명히 온다니까 흘러가는 내 인생 위로 파네 우리 동네 편의점 선배 아 땡큐 참각 김밥 나면 하나 하는 게 다 그런 거지 커피 한잔 해야겠다 네 팀장님 금방 들어가요 흘러가는 내 인생 위로 파네 우리 동네 편의점 팀장님 것도 한잔 사갈까요? 선배 참각 김밥 나면 하나 하는 게 다 그런 거지 지원아 이지원 이게 몇 년만이야? 흘러가는 내 인생 위로 파네 우리 동네 편의점 3년? 너 연수 떠나고 못 봤지? 근처 회사 다니는 거야? 어 바로 뒤에 참각 김밥 나면 하나 다른 게 다 그런 거지 너도? 응 어떻게 이렇게 만나냐? 너무 신기하다 흘러가는 내 인생 위로 파네 우리 동네 편의점 그러게 커피 어 어어 아 참각 김밥 나면 하나 다른 게 다 그런 거지 마실래? 아 내꺼였어? 흘러가는 내 인생 위로 파네 우리 동네 편의점 아 나 안 그래도 커피 사러 왔는데 고마워 잘 마실게 참각 김밥 나면 하나 다른 게 다 그런 거지 하 하 잠깐 걸을래? 흘러가는 내 인생 위로 파네 우리 동네 편의점 오늘 저녁때 뭐 해? 참각 김밥 나면 하나 다른 게 다 그런 거지 밤은 내가 살게 밤은 내가 살게 오늘 커피가 맛있는 이유 흘러가는 내 인생 위로 파네 우리 동네 편의점 GS25에서 카페 25를 만나보세요 아 진짜로 커피 내가 장담할게 CU나 GS25 앞에 이렇게 우리 동네 편의점 아하하하하하 분명히 원단했어 흘러가는 내 인생 위로 파네 우리 동네 편의점 담배 땡큐 참각 김밥 나면 하나 다른 게 다 그런 거지 커피 한잔 해야겠다 커피 한잔 해야겠다 네 팀장님 금방 들어가요 흘러가는 내 인생 위로 파네 우리 동네 편의점 팀장님 것도 한잔 사갈까요? 선배 참각 김밥 나면 하나 하는 게 다 그런 거지 지원아 이지원 이게 몇 년만이야? 흘러가는 내 인생 위로 파네 우리 동네 편의점 3년? 너 연수 떠나고 못 봤지? 근처 회사 다니는 거야? 어, 바로 뒤에 참각 김밥 나면 하나 다른 게 다 그런 거지 너도? 응 어떻게 이렇게 만나냐 너무 신기하다 흘러가는 내 인생 위로 파네 우리 동네 편의점 그러게 커피 어어 아 참각 김밥 나면 하나 다른 게 다 그런 거지 마실래? 아, 내꺼였어? 흘러가는 내 인생 위로 파네 우리 동네 편의점 아, 나 안 그래도 커피 사러 왔는데 고마워 잘 마실게 참각 김밥 나면 하나 다른 게 다 그런 거지 잠깐 걸을래? 흘러가는 내 인생 위로 파네 우리 동네 편의점 오늘 저녁때 뭐 해? 잠각 김밥 나면 하나 잠각 김밥 나면 하나 다른 게 다 그런 거지 밥은 내가 살게 오늘 커피가 맛있는 이유 흘러가는 내 인생 위로 파네 우리 동네 편의점 흘러가는 내 인생 위로 파는 우리 동네 편의점 흘러가는 내 인생 위로 파는 커피 한 잔 커피 한 잔 해야겠다 커피 한 잔 해야겠다 내 팀장님, 금방 들어가요 흘러가는 내 인생 위로 파는 우리 동네 편의점 팀장님 것도 한 잔 사 뵐까요? 선배 참각 김밥 나면 하나 다른 게 다 그런 거지 지원아 이지원 이게 몇 년만이야? 흘러가는 내 인생 위로 파는 우리 동네 편의점 3년? 너 연수 떠나고 못 봤지? 근처 회사 다니는 거야? 어, 바로 뒤에 참각 김밥 나면 하나 다른 게 다 그런 거지 너도? 응 어떻게 이렇게 만나냐? 너무 신기하다 흘러가는 내 인생 위로 파는 우리 동네 편의점 그러게 커피 어어 아 참각 김밥 나면 하나 다른 게 다 그런 거지 마실래? 아, 내 꺼였어? 흘러가는 내 인생 위로 파는 우리 동네 편의점 아, 나 안 그래도 커피 사러 왔는데 고마워 잘 마실게 참각 김밥 나면 하나 참각 김밥 나면 하나 다른 게 다 그런 거지 잠깐, 걸을래? 흘러가는 내 인생 위로 파는 우리 동네 편의점 오늘 저녁때 뭐 해? 잠각 김밥 나면 하나 잠각 김밥 나면 하나 다른 게 다 그런 거지 밥은 내가 살게 오늘 커피가 맛있는 이유 흘러가는 내 인생 위로 파는 우리 동네 편의점 우리 동네 편의점 우리 동네 편의점 GS25에서 카페이시고를 만나보세요 진짜 커피